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MBN 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 시장도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증거 우수수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씁쓸한 단어네요. 그렇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또 표현한 겁니다. 우수수라는 그런 표현과 더불어서 속수무책이다라는 그런 단어도 좀 떠오르고요. 또 첩첩산주이다 라는 그런 단어가 떠오르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졌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하락 종목 수도 월등히 많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거의 9배에서 10배 정도 많았고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대비 한 5배에서 6배 정도 많았죠.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발 악재로 인해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또 하향 조정된다라는 그런 우려감들 이런 것들도 전반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국내 증시 전반에 거친 하락 장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그림을 잠깐 보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결국에는 종가를 기준으로 2,500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었고 이 흐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도 코스피 시장의 3천억 정도, 선물 시장에서 3,700개억인데 선물 시장에서도 아침 초장에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다가 잠깐 들어왔다가 하루 종일 끝까지 선물을 매도하면서 시장을 짓누르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 조금 매세가 살아나는가 했었던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보험단이라든가 투신권이라든가 의뢰단에서 굉장히 많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도 447억 정도까지 매도가 나면서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선별적인 반등장은 가능했지만 수급 자체가 대체로 약화되면서 전체적인 종목구들의 흐름들도 많이 약화된 그런 흐름이었다. 결국에 중과부적인 장세가 진행됐기 때문에 일부 기관의 매수로 인해서 장세가 살아나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냐는 판단이었고요. 종목구들이 밀리고 시장이 하락하면서 딱히 시장을 이끌어갈 만큼 또 내지는 우리가 기댈 만한 언덕이 뭐가 없을까라는 그런 모멘텀이라든가 재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기댈 만한 언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이다 보니까 업종 내내 전업종에 걸쳐서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소 힘들었던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당장은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반정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자체는 지금 당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많이 하락했고 많이 하락한 데 있다는 반등이 너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데 그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인 증시가 장세가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찜찜한 그런 표현으로 오늘 시장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반등이 좀 어렵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내일 시장도 좀 잘 대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내일의 단서 과매도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좀 비슷할까요? 과매도라는 단어를 쓰기는 썼는데 이것도 조금 우리가 그나마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제가 일단 최선의 선택을 한번 써드렸고요. 일단 이 과매도라고 하는 단어를 자체적으로 볼 때 시장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는 가져볼 수 있는데 이거 자체로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일단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그동안 한국 증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었죠. 삼성전자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했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털었고 여기다 금투세, 폐지하기로 했지만 금투세라는 변수라든가 공매도라든가 북한 리스트 같은 여러 가지 악재가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증시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었고 그런 상태에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것이 또 하나의 발작 증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악재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럼프의 재직권이 이어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증시 하락 장세에 이끌어내고 있고요. 최근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이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이차든지 같은 이런 큰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것이 한국 증시의 쇼크로 다가오고 그것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 악재로 다가오면서 증시 하락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확실성이 적어도 내년 1월 20일 날 미국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IRA법이건 치수법이건 폐기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한 이후에 그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 변수 불안불안한 심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강도 높은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일단 시장이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했고요. 국내 증시는 누가 봐도 저평가됐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소외됐던 그런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공포감 때문에 너무나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는 저점에 근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루 정도 추가적인 밀리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권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투매보다는 하락세가 멈추면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도 종목들의 대반격, 종목들의 개별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지수 저점 가능성에 대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차트 1범을 제가 굉장히 많이 축소를 시켜서 그려놨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최근 저점이 대체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가 되는 가격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직전 저점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주가와 61위평선 그리고 121위평선, 200위위평선 간의 이격도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삼성전자의 주가 같은 경우는 보통 121선, 200위평선으로 장기적인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장기이동 평균선과 이격도가 워낙에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너무 많이 하락했죠. 보통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이렇게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한 번에 폭락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됐겠죠. 때문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의 상위 1위 종목이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의 하락세도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나 과도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단기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삼성전자를 둘러싼 불확실성 변수가 분명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는 HBM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고 이런 가운데 칩스 벽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삼성전자 하락세를 이끌어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국내 삼성전자의 펀더메탈이라든가 회사였던 PBR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까지 왔죠. PBR 1배 미만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너무하다. 너무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그리고 나서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 연초에 HBM과 관련된 어떤 상승 모멘텀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급반대하게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국내 증시 아직 기댈 엄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불확실성 변수가 많이 반영됐고 과매도 된 만큼 최소한 급락장세는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바닥을 확인하고 나면 일어설 일만 남았을 거다. 이렇게 좀 믿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게요. 종목 리뷰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자, 오늘 S바이오메딕스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바이오메딕스가 예상 외로 빨리 이제 모멘텀 제로가 났었죠. 파킨슨평 치료제에 대해서 고용량의, 대용량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투약을 한 환자를 상대로 해서 그 결과가 났는데 중증 환자가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투약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배드민턴을 치고 탁구를 칠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다는 그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자, 주가가 오늘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폭락이 나올 만한 그런 상태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 좀 너무 과도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종목의 주가가 오늘 급락세가 났던 원인은 원인 자체는 이 줄기세포 치료제에서 좀 더 완벽하고 좀 더 강력한 그런 완벽한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커서 이런 커서 주가가 밀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까지 급락할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느냐. 전체 대기 시장 자체가 유축된 상태고 오늘 바이오자큐가 모두 많이 밀린 상태에서 같이 덩달아서 밀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도 일단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만큼 제가 어제 손절가는 강력하게 무조건 지켜된다는 얘기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의 주가가 너무나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치료제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급락세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라도 소폭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수를 하셨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매하는 전략보다는 투매하지 말고 들고 계셨다가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을 통해서 물량을 털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있겠고요. 팔고 나서 더 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재료가 그렇게 좋으면 될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악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을 때는 일단 반등이 나왔을 때 물량을 털고 빠져나오는 게 가장 우선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투매보다는 반등이 나올 때 물량을 털고 빠져나오는 이런 전략을 제시를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더 안전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차던지 전반에 걸쳐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이차던지 관련 주들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주가가 밀리게 돼 있어도 여타 종목분들 내비 지금 요즘에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도 괜찮은 모습이었고 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주가는 19.3% 급등세가 전개가 됐습니다. 이차던지 관련 주들의 경우는 분명하게 주가는 충분하게 하락했고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요. 악재가 충분히 많이 반영된 상태인데 IRA법이 폐기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이제 모릅니다. 일단은 폐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제가 언급을 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망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앞서 언급들이듯이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할 때까지는 1월 20일 약 두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IRF법을 폐기를 할 것인지 내지는 일부를 수정해서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차던지 관련지는 급락세가 멈추고 바닥은 다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반등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겠죠. 다만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주가 흐름에서 보시듯이 딱히 오늘 주가가 급등할 만한 원인들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기관 매수에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와 더불어서 일부 2차 전지 관련지단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지들은 단기적으로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은 연출되겠습니다만 역시 IRF법 폐기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는 포기할 만한 정보들은 아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만 포기하지 말고 들고 가는 절여주겠고요. 다만 매수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어떤 IRF법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접근하는 전략을 단행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화오션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주들 중에 MRO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세를 뿜어내는 종목이 지금 한화오션입니다. 오늘 주가는 1.3%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상당히 강한 하반경이 나오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하반경이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이 하나오션은 트램프 트레이드 관련주들 중에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있고 없는 분들은 저가 매수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무료방송을 했는데요. 이 한화오션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수 전략관계 매수 전략관계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무료방송 보시기 바라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하시고 여전히 저가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단행을 볼만한 종목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중에 가장 강력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선주다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유지하실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장주다라는 평가와 함께 한화오션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수급 개선을 단서로 삼아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겠습니다. S바이오 메딕스는 반등시 물량 줄이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 주목해보면 좋을지 내일의 발견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K조선의 비중 더 늘려야 할까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앞서 맺었던 하나오션하고 그 맥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단순하게 조선주다라는 맥락에서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군들은 조선주, 조선옵항 자체는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 MRO 시장 진출에 따른 성장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부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종목들이 조선주들의 상승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폭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이어지고 나서 이 종목군들의 강세가 상당히 강도롭게 진행된 부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미국의 조선 산업 자체가 굉장히 그 존재감이 거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였고 그런 존재감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의 해군력은 굉장히 올라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중국의 해군력과 힘을 같이 겨루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유지보수 시장 자체, MRO 시장 자체가 시장 규모가 약 20조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그 시장에 바로 HD 현대중고업과 하나우선 두 개 업체가 진출을 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조선 쪽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강자이고 그런 가운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미국의 MRO 시장 자체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독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고 단순하게 미국의 MRO 시장을 진출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사한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그리고 이제는 바다에서 그 방산, 방위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그룹이 최근에 방산 기업을 중수로 엄청난 시대를 뿜어냈듯이 이제는 해운산업 쪽에서도 그 힘을 키워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그룹과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바로 HD 현대중고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미국의 MRO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가 조선업황 자체가 여전히 좋은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막 출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MRO 시장의 확산 그리고 성장세는 앞으로 이제 시장에 불과하다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들 MRO 관련 주의적인 관심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차트 1봉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는요.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오늘 약간의 눌림목과 하락 조정이 전개됐죠. 그 눌림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단계입니다. 일단 주가는 1차 상승 후 긴 시간 동안의 기간 조정 후에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올라갔습니다만 박스권 직전 곳에서 물량을 받는 형태죠. 하지만 5일 2평 선 중수에 강력한 상승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은 변동성 자체가 큽니다. 약간의 변동성을 보면서 계단식 상승세가 진행이 되죠. 앞에서도 주가가 갔다가 쉬었다가 갔다가 쉬었다가 하는 이런 흐름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앞으로도 그런 식의 완만한 상승세가 연출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가 조정 반락세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매수가는 오늘 주가 20만 5,500원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가 24만 원, 손절가 18만 7천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목표가 24만 원 도전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의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만날 수 있는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50분에 무료방송 진행을 하고요. 오늘 장 마감 후에 무료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하나오션을 비롯한 MRO 관련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렸고 그들 종목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특히나 2차전지 관련주들, 여전히 답변 상태입니다만 2차전지 관련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설명드렸으니까 유튜브에 갖춰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방송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하셔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